공수처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996년 이래로 검찰계획의 당골 메뉴로 등장한 권력형 비리전담기구입니다. 2019년 4월 26일 날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위원 외 11인에 의해서 공수처안은 발의되었습니다. 2019년 4월 28일 날 검경수사건 조정안과 함께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으며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9월 11일 날 이해찬 대표는 예전과 달리 29일부터 본회의의 공수처 신설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야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설립 취지는 무엇인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갖는 폐해와 특별검사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한국의 대통령에게 또 하나의 신설된 권력기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도구와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과 우려가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규모는 검사 50인, 수사관 70명을 포함하여 최대 122명으로 구성되고 검사 가운데 절반은 검찰 출신으로 나머지는 아마 이번 정부의 코드와 일치하는 민변 출신이나 사시민단체의 변호사들로 채울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지도부 인명입니다. 대통령이 차장과 처장에 대한 실질적인 인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만 7인 가운데 5인이 친녀 인사로 구성됩니다. 이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한 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바로 공수처장에 심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따라서 화려한 그런 포장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구조적으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힘들고 지금의 검찰 체제보다도 훨씬 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력기관입니다. 세 번째는 수사 대상입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도 거의 고위공직자들이 대부분 속합니다. 검사, 판사 그리고 고위경찰, 장성들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자신은 물론이고 직계가족과 형제자매들도 모두 포함됩니다. 네 번째는 대상범죄입니다. 전형적인 부패범죄인 뇌물수수, 알선수재, 정치자금, 부정수수 외에도 대부분의 그런 죄목들이 다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순 비리를 넘어서 포괄적 범죄를 다루기 위한 것이 바로 공수처입니다. 검찰과의 관계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수사, 기소, 공소 유지권을 모두 가지는 막강한 권력기관을 예상했습니다만 중간 과정에서 야당이 비판을 입고했기 때문에 중간에 검사와 판사 그리고 경무관 이상의 경찰 간부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불기소 특권을 인정하였습니다. 공수처는 전국 수사기관에 고위공무원 범죄의 동향을 통보받을 수가 있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 진행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 수사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서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경찰과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 권력의 위상관계는 공수처가 훨씬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공수처가 필요하다면 사건을 맡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11일 날 갑자기 공수처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겠다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의 주장은 현재 진행 중인 조국 수사를 공수처가 넘겨받아서 유야무야 할 의도를 갖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의심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가장 자주 오르는 비판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세세한 부분들을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겁니다. 신설 권력기관입니다. 두 번째는 그 권력기관이 대통령의 직할체제 하에 들어가는 겁니다. 대통령의 직접 역량권 하에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공수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습니다. 이 제도를 주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영연방 국가들로서 검찰제도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는 국가에서 보완책으로 공수처와 같은 비슷한 기관을 설치합니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의 탐호조사국 CPIB, 홍콩의 염정공서 ICAC, 인도네시아의 부패건절위원회 KPK, 대만의 얌정서 AAC 등은 모두 검찰제도가 미역한 연년방제도의 법적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도입했습니다. 대륙법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거의 공수처와 같은 그런 제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수처로 적극적으로 도입한 조국과 같은 인물은 최근에 출범한 우리와 법체계가 완전히 다른 중국의 공수처, 이른바 국가감찰위원회의 제도계획을 아주 많이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예 중국의 행법제도를 그대로 뺏겨서 공수처 안을 마련했다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겉으로 대통령에도 하나의 권력기관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대통령, 이미 제왕적 대통령제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또 하나의 권력을 통한 통제수단, 통제 도구를 대통령에게 제공하는 입법조치가 공수처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조국 사태조차도 수사 개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수사 방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공수처 체제가 구성되어 있었다면 조국과 같은 그런 사건은 아예 수사가 시작조차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수도 있고 시작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공수처를 신설하는 겁니다. 그것을 또 다른 시각으로 생각하면 민정수석의 의도에 따라서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특정인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할 수도 있고 시작할 수도 없고 죄를 엄하게 물을 수도 있고 묻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자유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과연 필요한 제도인가? 아니면 우리 사회가 이런 조치를 통해서 한 걸음 더 통제사회로 나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시중에 우려와 불안감과 비난과 비판을 깊이 숙고해야 될 제도 개선안이라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